사계절 책, Book of Seasons 페이지를 넘겨서 시작해 볼까요? 1월은 겨울이에요. 춥지만 상쾌해요. 모자를 쓰고 장갑도 끼고 썰매를 타요. 재미있지? 할아버지, 더 빠르게요. 둘 다 조심해. 3월이면 봄비가 내려요. 장화를 신고 우산을 펼쳐요. 여기 좀 봐. 토끼야, 기다려. 안젓게 조심하렴. 5월은 따스하고 꽃이 한창이에요. 외투를 벗고 맨발로 뛰며 연을 날려요. 간식 좀 줄까? 괜찮아요, 할머니. 연을 정말 잘 날리는구나. 여름인 7월이면 끈적한 무더위가 찾아와요. 수영복을 입고 풀장에서 놀아요. 물 온도는 어떠니? 딱 좋아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수건 준비해줬단다. 10월이 되면 가을 바람이 불어 쌀쌀해져요. 스웨터를 입고 낙엽 더미 속으로 뛰어들어요. 신난다. 다시 다 쓸어모아야겠네. 재미있게 놀고 있으니까 괜찮아. 12월은 낮이 짧아요. 첫눈이 오면 옷을 따뜻하게 껴입어요. 파일을 구워놨단다.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고맙다, 우리 손주. 1년 12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Visit habihabby.com to check out our full collection of bilingual books, puzzles, and flashcards. Plus more free audiobooks and printables. Available in Chinese, Spanish, French, Korean, and Hindi. 12월 15 17 14 15 15 14